훔치거나 습득한 작물 스마트폰을 사들여 비싸게 되판 작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되팔 목적으로 사들인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작물 스마트폰을 수집하고 김 씨에게 넘긴 31살 택시기사 임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제주에 와 임 씨 등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420여대를 매입한 뒤 대구의 총책에게 매입금보다 20%에서 40%가량 비싸게 되판 혐의입니다. 임 씨 등은 제주에서 스마트폰 고가 매입이란 전단을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뿌리며 현장 수집책 역할을 하면서 대당 최고 15만 원의 작물 스마트폰을 사들여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택시기사 가운데는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집책에게 스마트폰을 넘긴 택시기사 75명의 명단을 확보 조사한 뒤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제14호 태풍 댄빈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 경북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남부지역은 밤부터 비가 그치겠고 북부지역은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